이스라엘 이스라엘 저는 어릴적부터 게임을 잘 못해서 이번에 한번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서 안 돌아간다고 Q. 게임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자주 해왔는데요, 굳이 이 영화 때문에 FPS 게임을 따로 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Q. 피시방에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더 다른 그걸 위한 준비는 없어도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준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. Q. 여울이 역할을 제가 해커지만 게임을 못한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연습을 못했습니다. Q. 저는 어릴 적부터 게임을 잘 못해서 이번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집에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서 안 돌아간다고 하지 못했고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Q. 저희들한테 정말 클랜딩끼리 모임도 갖고 그런 게 있는지 실제로 많이 물어봤었어요.